들어가! 어 아냐 아냐 멀리 안 나갈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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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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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아 너는 오늘 수고해야 되는구나 아 좀 좀 고생하고 그래 어 다치지 말고 어 어 그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잘 전해주고 음 음 아 아냐 아이 됐어 그래 들어가 그래 연락해 아 연락처 모르나? 아 내가 내가 먼저 연락 줄게 이렇게 그래 아이 뭘 또 됐어 임마 들어가 나중에 밥 한번 좀 밥 한번 먹자 뭐 좋아하냐 너 연락하고 아니 연락 못하지 아 연락은 할 수 있지 내가 답장이 좀 느릴 뿐이야 어 근데 나 나 답장 잘 못 보거든 폭널 잘 안 봐 어 미안하다 아이씨 나도 좀 가 들어가 들어가 가 어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니까 아 왜 이렇게 거짓을 부리는 거야 아니 봐봐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가야 된다고 넌 집에 있잖아 어? 넌 거기 있잖아 내가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라니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들어가 멀리 나오지 말고 어 가 이 자식아 사랑해 아 그래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아 갈게 진짜 진짜 간다 나 택시 불렀다 왔어 지금 저기 저기 안 보여? 택시 있잖아 저기 간다 조금들아 어차피 하나 어 오늘은 어 mas